주로 시행규칙이 나오지만 시행령도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하죠. 대통령령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아까 조문을 한번 보셨지만 12조에 4죠. 12조에 3. 12조에 3에 보시면 영유아식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로 정하냐. 세부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 되겠죠. 그러니까 19페이지에 보시면 12조에 3 거기 보니까 1항에 보니까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절식품이고 이제 예로 들어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한테 넘겨줬죠. 대통령이 넘겨 받아가지고 밑에 시행령 3조에 보니까 표시광고에 받은 거예요. 위에 영유아식과 체중조절용 조절식품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4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행령은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데 이게 다른 책들도 그런 책이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 책이 오는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그런 거죠. 해당 관련되는 걸 바로 밑에다 연계시켜주시면 우리가 굳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로 찾아가서 별도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